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기반이라는 것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성장사를 보게 되면 지역기반을 탈피해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마지막 보류인 경기 인천이 흔들린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 도루 호남당으로 옮겨가는가 선거 부정 안 하면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17개 여러분들 전국시도지사 선거에서도 광주광역시 시장하고 전남 전북도지사는 민주당이 지역연구가 있으니까 됐죠. 나머지는 거의 전패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5%씩. 김원혜 씨한테 5% 빼앗고 다른 군소정당에게도 다 표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표나지 않게끔 강용성은 50% 정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전 득표수 가운데 그렇게 조작해 가지고 겨우 김동영 씨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 부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양반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선거 부정한 게 어떻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선거 부정해 가지고 전국 정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해 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도둑놈들 사학원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를 탈구해 가지고 출판사에 넘겼는데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초고를. 기가 찬 거 있죠. 말문이 막기는 겁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민주당 사람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책 나오면 민주당 측에게 여러분 다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1생인데 그렇게 도둑질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표를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 정청례 씨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훔쳤더구먼요. 50%를 훔쳤더구먼요. 말이 되냐 이야기죠. 거짓을 멈추지 않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이 지역 기반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뭔가 아니까 선거 부정 계속하는 겁니다. 딱 방법 없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국민들이 지하자 좋다는 민주당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좌익들 밑에서 50년 100년 삽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도둑놈들 팔리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나라가 그냥 골로 간 겁니다. 문정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당해놓고 정신들을 그렇게 못 차리니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멘탈 하나는 초강력입니다. 민주당 도루 호놈당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갤럽 전국 지표 조사에서 호남 제외하고 국민의힘의 경기 인천에서도 민주당이 밀려 경기 대선 지선 모두 민주당 손 들은 거 다 조작을 했으니까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죠. 증거 있습니까 다 여러분 증거가 다 있죠 뭐 분석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마지막 보류였던 경기 인천마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 보류도 없는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조작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패배한 김은혜가 승리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번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 갤럽 여러분들 2월 3주 조사에서 보면 여기 보면 광주 전라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8%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53%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다 밀리는 거 있죠. 갤럽 조사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차체에 두고라도 정당 조사니까 특별하게 손을 대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완전히 이미 도르 호남당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 선거 문제까지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 확산되게 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경기 인천에서만 민주당 지지율이 1월달에 높았는데 이 지역마저 국민의힘이 작게 되면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다. 그나마 경기를 잡으면서 완패를 면할 수 있었다. 2020년도 유릴 지방선거죠.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하니까 2020년도 유릴 지방선거는 마일드한 조작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김은혜 표를 10% 15% 훔칠 수 없었던 겁니다. 훔쳐도 되는데 그러다간 뭐 덜통이 다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전산 조작범들이 뭘 고안했습니까 김은혜한테서 김은혜가 받은 사전특별특별소에서 5%만 훔치고 5%를 훔치게 되면 거의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도 아주 미시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군소정당 후보 표기까지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덜통이 나지 않는 선에서 김동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고육책이었던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특보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이런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료진염 선거에서 사전특보를 다 조작한 것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은 반드시 조작하겠죠. 미래일이니까 예단하거나 100%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조작해온 사람들이 2024년 총선을 조작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6년 대선을 조작 안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까지도 다 뭡니까 진실의 눈을 감고 그냥 다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노동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경기를 잡으면서 완패를 면할 수 있다.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경기에서 앞서다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얼마 조작했는지는 도덕놈들 상권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 계산이 경기도에서 몇 피로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상당한 불이익과 여러분들 탄압을 감수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 못 고치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 밑에 들어가는 순수는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갈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국가의 경로라는 것은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한 번 그렇게 여러분들 선해가 되어 그 방향을 향하게 되면 그 다음 못 고칩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둔하고 완 고하고 그렇게 완악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죽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우둔함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데이터 여러분 조작해야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고 좌익들이 여러분들 연구집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거를 이런 조작 안 한 겁니다. 한 번 해먹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딴 방법 없습니다. 그거 거짓하는 것 외에는 도루 혼혼동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도 딱 한 겁니다. 여기다가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완전히 까발려져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진짜 그거는 뭡니까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